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률, 확률 변수, 그다음에 probability math function,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probability math function, 또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다음에 기댓값, 또 분산의 성질에 대해서는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새로운 확률 변수 g를 한번 정의해주면, x-mu를 σ로 나누면, 그러면 평균과 분산이 항상 0과 1이므로 이 확률 변수 g를 원래의 확률 변수에 대한 표준화 확률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standardized 된 거죠. 그러면 평균과 분산이 항상 0과 1로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므로 다른 모든 분석이 쉬워집니다. 예제를 한번 보시면, 확률 밀도 함수가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 이렇게 연속 함수, f of x is equal 3x 제곱이 있고,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x와 y의 분산을 한번 직접 구해보시면, 공식대로 3x 제곱 곱하기 x, 확률이 x니까, dx로 적분을 하면, 그러면 다음과 같이 4분의 3을 구할 수 있고, e of x 제곱은 이거의 스퀘어를 해줘서 공식대로 적분을 하면 5분의 3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변수, 표준 편차를 구하면 σ2죠. 이 σ2가 바로 공식이 이렇게 단순화가 됩니다. e of x²-mu의 스퀘어가 됩니다. 이것을 구하면, 이 식으로부터 80분의 3이 나오게 되죠. 그럼 e of y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e of 4x 플러스 2가 되고요. y는 4x 플러스 2니까, 이건 플러스면 4배 e of x 플러스, 이 b가 따로 띄워져 나오니까, 앞에서 구한 e of x 4분의 3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러면 5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v of y는, 표준 편차는 v of 4x 플러스 2인데, 여기는 v of, 여기 상수는 풀었을 때 없어지니까, 그냥 v of 4x가 되고, 이거는 이 4가 앞으로 제곱으로 튀어나오니까, 4제곱에 v of x가 돼서, v of x가, v of x가 80분의 3이니까, 16 곱하기 80분의 3에서 5분의 3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그대로 코드로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property density function을 정의해주고, 식 그대로 기댓값 구하는 x에 대한 기댓값, y에 대한 기댓값을 이제 구하고, 접근하고, 그 다음 x에 대한 기댓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분산을 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 y에 대한 기댓값을 구하고, 그 다음 x, y에 대한 분산을 공식 그대로 적용해주면, 앞에서 구했듯이, x의 분산, y의 분산을 앞에 구한 값과 똑같은 값을 구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필요한 분산을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철시에 배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습을 한번 해보면, 실습시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이번 철시에 배운 내용은, 먼저 확률에 대한 개념, 확률이 알파고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해서, 이런 이론들이, 이런 이론들이, 이탈리아 수학자 카르다노에 의해서 체계화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샘플 스페이스, 표준 공간, 또 샘플링, 추출, 그리고 또 리피티션을 허용해서 선택하는 경우, 또 리피티션을 허용하지 않고, 그리고 선택하는 그런 경우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했고, 그리고 몬테칼로 메소드를 사용한 시뮬레이션이, 실제 알파고에서 다음 둘 바둑아리 승률을 가장 최대화시키는, 그런 자리를 찾도록 해서 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 R 언어로 바꾸고, 실행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걸 10번 했을 때 그렇죠? 이걸 100번 실행을 하면, 그러면 이제 실제 1부터 6 사이에 바둑이, 저기 주사위를 던졌을 때 100번 한 그런 랜덤 실습을 한 셈이 되게 됩니다. 자 요것도 R 언어로 이거는 1부터 45까지 있는 공을 6개를 꺼냈을 때는 이런 게 골라질 수 있다는 거고, 뭐 이거를 67번을 고르면 그러면 1부터 45 사이에 그래서 랜덤하게 R로 샘플을, 샘플을, 이걸 다 꺼내는 거니까 실제 이게 45개를 다 뽑아내면 더 이상 뽑아낼 게 없으니까 실행이 안 된 거고요. 1부터 45개 중에서 리피티션을 허용하지 않고 40개를 뽑아냈을 때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동전 던지기를 20번 실제로 해보면 0과 1 이렇게 되죠? 0, 1, 0, 1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 경우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고, 실제로 동전 5,000번을, 5,000개를 뽑아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실제 구현이 이렇게 되는 것을 해서 0.5, 확률이 0.5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확률을 계산한 겁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천번, 아니, 만번을 던졌을 때 주사위 숫자가 나올 확률이 뭔가 보면 1부터 5 사이에서 숫자가 나온 것들을 다 확률하면 처음에는 변동이 조금씩 있다가 점점 1과 5 사이의 숫자인 3.5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용해서 실습하는 법을 배웠고, 그 다음 확률 변수를 소개했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에는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가 있다는 것을 학습했으며, 그 다음에 이렇게 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Probability Math Function 이산 확률 분포인 경우에, 이산 확률 변수인 경우에, 그리고 연속 함수인 경우에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f of x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그 성질들이 바로 Probability Math Function의 성질들, 그 다음에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의 성질들이 같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위에서는 summation, 아래에서는 integral로 바뀐 것 말군요. 그리고 기댓값, 또 분산, 표준 편차가 연속일 때는 summation, 그리고 이산 확률 변수일 때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이렇게 적분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했고, 분산의 공식은 풀었으면 이렇게 x² Expectation minus mu²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코드는 이 코드를 짠서 집어넣어 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확률 변수를 구하고, 이때 이걸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확률 변수로 이런 대치환을 통해서 표준화 확률 변수를 구해서 실행을 하면 여러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까지 학습했습니다.